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고양이를 부탁해 무대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따 뵐게요. 제가 20년 전이라 꿈을 이루지 못한 건가요? 안녕하세요. 혜주욕을 왔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영화를 보니까 왜 그렇게..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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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제가 옥유가 대인해서 같이 집을 전화 중이라고 치워주겠는데 빨리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빠는 대결하고 두꺼운 짓하고 두꺼운 짓하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대기실에서 좀 쉬다가 무대 인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쿠정 시집이고요. 극장에 영화를 오늘 보러 온 것보다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러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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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고양이를 부탁해 무대 인사를 마쳤습니다. 이런 시간이 또 올까 싶은데 아무튼 끝났네요. 네 여러분 감사해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